비닐과 반을 찍기 전에 날라가버리죠 이게 뒤에는 벗겨져 있고 앞에는 비닐을 씌웠어요 근데 확연히 차이가 나네 수분이 부족했지만 수분이 많고 비를 맞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위에 비닐이 씌워져 있고 여기는 벗겨져 있어서 비를 맞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기서부터 바로 씌우면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명확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를 맞고 그쪽에는 비를 안 맞고 아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나네 자연재배에서만 나타난 특성이라고 보시면 반영재배 일반적으로 비료나 퇴비를 듬뿍 준 데서는 수분이 많으면 더 잘 자라고 물이 없으면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이 땅은 지금 비료가 안 들어간지 몇 년 동안 이게 작년에 천여지였고 올해 작년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생땅에 했던 거고요 이 생땅 이전에는 뭐였어요 여기에가 건물이 지어졌었어요 아 건물이 지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비료 안 들어가고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갔고 그냥 경운만 해서 심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 들어가고 심었는데 비를 안 맞았기 때문에 더 잘 자라고 아 비를 안 맞았기 때문에 더 잘 자란다 지금 이 잡초를 한 번도 아직 잘 안 했고요 조금 이따 멀칭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신기한 게 풀도 더 많이 나네요 봐봅시다 예예 비료 안 한 데 물 안 한 데가 풀도 더 많이 나요 여기는 비를 맞았으면 풀이 더 적게 나고 아 비를 맞았는데도 풀이 안 난다 적게 나고 적게 나고 여기 보면 비를 안 맞았기 때문에 풀이 더 많이 나요 음 음 풀도 많이 나고 나무도 적게 나고 아 이런 것들 풀이 더 많이 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을 해요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네 여기 멀칭을 하려고 멀칭을 할 겁니다 멀칭을 할 겁니다 풀을 관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들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네네 멀칭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검정 비닐으로 덮어볼 거예요 네 검정 비닐으로 덮어버린다 네 이 고구마를 어떻게 하시고 고구마는 고구마는 고구마가 검정 비닐으로 찢어져서 올리거든요 아 아 아 네 음 자연재배도 그렇게 멀칭을 하십니까 저는 재배라는 그 자체가 사람의 어떤 텐세가 되는 걸 추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친환경적이 자연적이다 비닐을 사용해서 아는다 이런 거 잡초도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 가까운 제거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좀 곤란하고요 재배 행위는 재배라는 말 자체가 심고 갖고 기르는 겁니다 가꾼다는 그 자체가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잡초는 제거해주고 우리가 온어는 작물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네 네 네 네 여기도 멀칭을 하실 거예요 네 여기도 똑같죠 이게 하우스의 저 반 저 멀리는 찢어져 가지고 전혀 벗겨져 있어요 전혀 인위가 없습니다 거기는 비를 맞는데도 아주 시원찮게 자라고 이 앞에 비를 맞지 않은 데는 충실히 자라고 있네요 색깔이 틀리죠 여기는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반면에 저쪽에는 비실비실합니다 네 색깔이 전혀 틀리죠 재미있는 현상이네요